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잘 대답이 안 돼요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으면 알지요? 그러는데 잘 믿고 있어요? 그러면 글쎄 이렇게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건 쉽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는 그대로 잘 믿느냐 하면은 얘기가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설교 영상을 듣게 되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참 제자 다 되셨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소원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알기는 잘 알았는데 잘 믿지는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문제를 내셨더니 정답을 딱 말하는데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을 주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지는 못해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께서 죽으실 거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라고 하죠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노들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순환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영 뜻밖인데 막 격렬하게 예수님을 책망하듯 달려든 걸 보게 되죠 그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정답을 말하는 모범생인데 예수님께 달려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범생을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잘 알아 모범생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아는 대로 믿지를 않으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목을 챙기고 한 자리 하려는 자기들의 욕심이 밑에 깔려 있는 건데 예수님 죽으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은 각자 각자의 욕심 그거거든요 사람의 욕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우리를 긍위로 여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는 주 이렇게 불렀지만 마음으로는 주로 믿지 않죠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요 당신의 명령, 당신의 결정, 당신의 처분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할 때 내 앞에 있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손 들고 가로막는 거 이게 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알기는 잘 알지만 잘 믿는다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잖아요 주로 고백은 했으나 믿지는 않고 그리스도라 말하기는 하나 믿지는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는 괴리를 이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심각한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 그게 그냥 멀쩡하게 속에 숨겨진 채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24절 아닙니까?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고 죽는 형탈 아닙니까? 십자가 지라는 건 너 죽어야 된다 너를 죽여 그런 말이거든요 베드로의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아는 대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자기를 다 죽이고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면 지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지식들이 모이면 그게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학문을 신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루는 학문을 그리스도론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다루는 것을 성령론 이렇게 신학교에서 학문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이거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은 학문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잘 믿는 신앙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여러분 잘 믿는 신앙은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감동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나간 주간에 경상남도 진주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초교파 연합 집회를 3일 동안 인도했습니다 장소 교회가 있고 네 군데 교회를 더 정해서 분산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자매결혼을 맺고 있는 교회들이 그 인근에 많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영락교의 성도들에게 안부 전해 주시고 선교부에 고맙다고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부 전합니다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락교에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첫 목회를 경상남도 하동 근처에 나환자촌에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환자 가족을 다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분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 식탁에 앉기가 너무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나병을 알아 눈썹 다 빠졌지 손가락이 막 없는 분들이 많지 저 손으로 저 밥을 하고 국을 끓여서 날 먹고 먹으라고 주는 건가 이렇게 하니까 숟가락 드는 게 너무나 어렵고 눈물이 막 났는데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예배당에 들러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네요 사랑이 없네요 이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그 교회 부임한 지 첫 번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가장 어려운 자를 마음에 품으라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그 전날 성탄절 2분 날 2부 자리를 싸가지고 그 남자분 혼자 사는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거 싸들고 그분들이 양계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축사가 있는데 축사에서 악취가 풍기죠 축사 사이를 지나서 도랑을 건너서 그분이 사는 움찔 같은 다 무너져가는 오두막을 찾아가서 문을 여니까 그분이 화들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같이 자려고 왔습니다 이불 깔고 그분 옆에서 자는데 잠을 못 잤댑니다 왜냐하면 너무 밤새도록 기침을 하시니까 천식이 심해가지고 예배당에서는 가끔 기침하니까 기관지가 안 좋으신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심한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같이 앉아가지고 그분이 딱 하니까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담고 있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찬송을 여러 장 부르고 또 부르고 그리고는 둘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나 불쌍하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죠 가난하기 짝이 없죠 일거리도 없고 동네 사람들도 다 이렇게 홀대하고 애들까지도 별명을 지어 부르면서 조롱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제가 철든 이후로 60평생 사는 동안에 제 옆에 누군가가 누워 잔 것은 어젯밤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가슴 속에 그냥 콩 소리가 들리면서 막 천지가 진동하는 충격을 받았고 어젯밤에 그 일이 이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을 강하게 체험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성탄절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에게 우리 어려운 분을 돕고 성탄절 선물을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주머니를 털어서 운막 같은 집을 잘 수리를 해갖고 드렸는데 얼마나 얼마나 기쁜 성탄절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게요 참 믿음이 가져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감동 있는 이야기 그럼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도움과 위로를 받았습니까? 물론 그분이겠죠 그러나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은 분은 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로구나 하는 걸 아주 아주 감동적으로 체험을 했고 그분이 그 위에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초심이 다 무너지고 내가 왜 이러지 할 때마다 그때 그 일을 생각을 하면 다시 마음을 정돈해가지고 다시 원래 출발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목사다운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은혜의 끈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만 하고 참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 생깁니다 감동을 주셔도 무시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내가 도랑을 건너고 축사 사이를 가서 그 냄새나는 집에서 같이 자야 되나 베드로가 격렬하게 항의하듯 항의했을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에 순종했잖아요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건 그게 믿음이라는 걸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신앙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신가요?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지식으로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정답을 많이 알아도 참으로 믿기 전에는 안 생기는 이런 이야기 우리 자신이 감동받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누가 성공했나, 누가 이겼나, 누가 뭐 대단한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제가 다릅니다 신앙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 사랑하다가 나중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희생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손 내미는 사과와 받아주는 기쁨의 용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배려와 양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막 헐헐 날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맛보는 그 참 자유 이런 게 이 신앙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겸손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정말 주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만들어지는 이야기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욕심 차리다가 베드로가 항의하듯 격렬하게 주님께 원망하고 항의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미완성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말 예수님을 주로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도 교만도 다 죽이고 십자가 붙들고 그거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생겨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멋진 기회 첫째는요 장노님과 안수집사님을 선택하기 위한 항존직 선거가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영락교에 와서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꼭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가을부터 봄이 다 될 때까지 여러 달 한다는 거예요 연말과 연초 묵은해를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항존직 선거가 진행 중이니까 이게 조금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노님들께 앞당겨서 최단실 안에 마칩시다 그랬더니 한 달 반이면 서너 달씩 안 해도 딱 필요한 분 선택하고 끝난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달 반 안에 맞춰요 이 과정은 자기 부인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기회입니다 후보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연습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더 많이 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됐는데 그러나 두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저를 지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지지해 줄까 봐 겁도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저는 선택되지 못하면 더 큰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열 번씩만 기도하면 그것이 진심이 되면 자기 부인에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안수집사가 된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다면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은해주셔서 훌륭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시되 말씀은 안 하는 거예요 정 말씀이 하고 싶은 분 집에 가셔서 하고 방문 나올 때 거기다 가둬두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집사님 내가 한 100표 모아줄까 그런 건 저 정치판에서나 하는 인간의 협잡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 때 선거가 투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지만 다 오셔서 착 하셔야지 몇 분만 투표하고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 부인을 연습하기 좋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여러 일을 맡을 분들을 배치하는 중에 있어요 은사 배치를 하는데 찬양대 대장님, 교회학교 부장님, 무슨 부서에 재직 부서에 부장님, 차장님, 여전도에 남선교회 앞으로 다 정해야 되고 이게 이제 잘 돼야 우리 내년도에 또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우리 장노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관련돼 있는데 이걸 연습할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거짓 없이 그렇게 하면 자기 부인을 연습합니다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자원하면서 빛도 안 나고 영광도 안 보이는 그런 일을 하면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저는 올해 그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저마다 양보하시고 남보고 배려하셔서 이번에 공천하는 게 어려웠다고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다 듣고 싶어 할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못하면 자기 부인 못하는 겁니다 알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임원이 되고 어떤 자리를 맡고 또 선거를 해서 선택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지난 목요일 날 여기서 우리 서울로회가 열렸거든요 여러분 주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님 열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칸이 옮겼어요 이름이 목사님 됐는데 자꾸 전도사라고 그러면 벌금을 5천 원씩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선한 장노님께서 여성장으로서 우리 서울로의 장노부노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나장노님께 장노님 어떻게 충성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몸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둘째 지갑을 활짝활짝 여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입은 딱 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도 그렇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직분자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배워보실까요? 충성은 뭘로 한다고요? 몸으로 하고 뭘 자꾸 연다고요?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 뭘 안 하신다고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원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방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부터 24절로 옮기는 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잘 믿게 되고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부터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갖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진정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혼성도가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분야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령의 능력으로 행정되어